큰일 날뻔 했네. 급째도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럼 식사 못하겠네. 뭐 죽이라도 좀 싸줄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저 체했을 때는 오히려 안 먹는 게 나아. 자기, 얼른 올라가서 좀 쉬어요. 아직도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래, 저 올라가. 올라가서 좀 쉬어. 네. 미안해요. 자기 아픈지도 모르고 짜증 멈져내서. 내가 미안해요. 장모님 첫 제사인데 참석하지 못해서. 사실 그건 너무 섭섭해요. 나 우리 엄마한테 자기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반짝반짝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우기 친구 이제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네. 한국 좋아할까? 아니, 이제 밤도 늦었는데 그만 자야지. 얼른 와서 잠옷 갈아 입어. 응 참말로 그냥 앙증맞게 생겼네유 지가 살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유 저는 그냥 토끼 같은 자식 새끼 보면 그것이 참말로 그냥 부럽네유 아직도 안 늦었구먼 얼른 임자 만나서 시집가서 애 낳으면 되겄네 참말로 성인도 지 나이가 몇인데유 요즘에는 60에도 애 낳는다는 말이 있잖유 거기에 비하면 금자야 청춘이구먼 참말로 그게 가능할까유 아니 그나저나 아니 우진이하고 지영이 데이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오라버니 걱정도 팔자세유 어 지금 오는거야? 아니 지영이 얼굴빛이 왜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사고가 있었어요 어? 어머 아이고 아이고 사고? 아니 사고라니 뭔 사고? 저희 괜찮아? 네 괜찮아요 길 건너다 오토바이랑 부딪혀서 의식을 잃은 모양이오 다행히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구요 어메 아이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구먼 아니 연체부터 이게 무슨 일이래 아유 그래도 천운이네요 사고가 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요 천만다행으로 저희 회사 본부장님이 사고 현장에 계셔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주셨지 뭐예요 그래? 아 정말로 감사할 일이네 아이고 참말로 누군지 감사하구먼 아이고 참말로 누군지 감사하구먼 저기, 서선배.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나 좀 볼래요? 좋아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쉼터? 휴게실? 옥상으로 가죠. 거긴 추운데. 하긴, 백호 씨랑 함께인데 어딘들 못 가겠어요. 아, 왜 이래요? 팀장님, 저랑 백호 씨랑 옥상 가서 데이트 좀 하고 올게요. 참, 서선배는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예요. 잠깐 할 얘기 있다니까. 팀장님, 좀 늦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백호 씨, 같이 가요. 팀장님, 강백호 씨랑 서주경 둘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옥상에서 데이트 한다는데요. 데, 데이트요? 근데, 강백호 씨랑 서주경 은근히 잘 어울리지 않아? 서주경, 부탁돼요. 우리가 팍팍 밀어주면 어때? 아니, 밀어주긴 뭘 밀어줘요? 우리가 때밀히도 아니고, 아니, 무슨 회사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 두 사람 왜 저러냐, 진짜? 저기, 서선배. 네, 백호 씨. 혹시 나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 참 다행이네. 난 또 서선배가 너 좋아하는 줄 알고. 좋아하는 감정보다 사랑해요. 솔직히 백호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백호 씨 관심 끌려고 못대결고고 그랬는데, 어쩜 백호 씨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그동안 내가 백호 씨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아, 저기 서선배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긴, 그냥 확 껴안아버려. 어떡하긴 해요. 저기 서선배. 솔직히 서선배처럼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요. 정말 미안한데, 나 좋아하지 말아요. 내 마음속엔 빈자리가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 당분간 어느 누구한테도 그 빈자리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서선배가 나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시침이 뚝대고 지낼 수도 있지만, 혼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든 거더라고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 좋아하면서, 혼자 아파하기엔, 서선배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서선배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사람 맞나요? 서선배 정도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고, 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백호 씨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직 강백호 씨하고 서주경 씨는 안 내려온 거예요? 제가 가서 데리고 올까요? 뭘 데리고 와요? 전화하면 되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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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들 모였으니까, 회의 시작하죠. 내일부터 냉동 해물만두 마트에 입점되니까, 서주경 씨하고 고대휘 님은, 매대 진열에 신경 써주시고. 서주경 씨, 웬만하면 회의에 몰입 좀 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마트에서 있을 시식 행사에 전염해 주시고요. 네. 어? 미애언니 아들 왔나보네? 예, 소니아. 어서 와. 미애언니 아들 왔어요? 예. 어제 왔구먼.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보고 싶은데. 어제 너무 늦게 자서, 미애랑 아직 자는데.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봐야겠네요. 예. 빨리 출근해야 돼서,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잘 댕겨와. 괜찮을까요? 이거 뭐? 이 명주실은 무병장수. 그릇